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석일 매니저입니다. 제가 오늘의 첫 번째 순서로 종목 소개를 좀 해드릴 거고요. 지금 한 7월 말 이제 이번 7월 달 지금 수익률 대결이 마지막이긴 한데 지금 7월 말로 가면서 제가 목표가 터치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시장이 조금 안정화되고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이제 목표가를 좀 많이 달성하게 되면서 누적 수익률 지금 121%를 좀 기록을 하게 됐는데 앞으로 어느 정도 무난한 장세, 하락장이 아닌 옆으로 좀 횡보하는 장세만 충분히 이어져도 좋은 종목들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있을 거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렇게 지금 제가 목표가를 좀 많이 달성했고 누적 수익률 지금 120% 정도 달성했다라는 점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 종목들이 목표가 달성을 좀 하게 됐는데 리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로는 하나솔루션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솔루션은 제가 얼마 전에 편입을 하게 됐는데 이게 엄청난 급등세가 지금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하나솔루션이 그렇게 덩치가 작은 종목도 아닙니다. 그래도 좀 덩치가 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제 굉장히 큰 급등세, 어제 20% 넘어가 상승이 나왔고 오늘도 지금 장중에 상승폭을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결국 하나솔루션이 제가 이제 눌림목 구간에서 편입을 하고 나서 이렇게 주가 급등한 이유가 뭐냐면 역시나 일단 실적이었습니다.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고요. 하나솔루션이 최근에 제가 북미 쪽으로도 수출량이 좀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 유럽으로도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도 많이 말씀해 드렸는데 이게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실적이 나오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단가가 조금 인상이 되다 보니까 단가 인상에 따른 효과를 또 많이 보게 됐고요. 그리고 요즘에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제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가스가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오히려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런 신재생에너지 쪽에 대한 투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늘려가게 되면서 하나솔루션이 또 그 수혜를 많이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솔루션이 하반기 이런 태양광 부분에 흑자전환을 사실 기대했던 부분이었었는데 지금 이제 이런 흑자전환이 되는 기조가 점점 빨라진다. 이 태양광 부분에 흑자전환 기조가 굉장히 빨라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좀 강한 상승세 어제 오늘 나오게 되면서 이제 2차 목표가까지 바로 달성을 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태양광 업체들의 좀 기대치는 이제부터 또 다시 한번 좀 붙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조정이 나오더라도 눌림 이후에 다시 한번 또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보이고요. 2차전환,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미국이나 유럽 쪽에 투자에 따라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이 꾸준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단기적인 가격 상승이 좀 나왔기 때문에 조금 눌림이 있을 수는 있어도 그 이후에 또 다시 한번 반등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는 점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종목은 제가 어쨌든 2차 목표가까지 바로 달성을 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SDN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도 오늘 이제 시가가 또 갭이 크게 뜨면서 이제 바로 또 1차 목표가 달성을 좀 하게 됐는데 SDN도 제가 이렇게 눌림목 구간에서 편입을 했던 종목이었어요. 사실 이제 SDN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워낙 지금 하나솔루션이나 현대에너지솔루션의 실적이 워낙 잘나가지고 거기가 먼저 크게 움직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SDN이 어떻게 보면 조금 후발 관점으로 움직이게 됐는데 좀 키 맞추기 흐름이 나오게 되면서 오늘 시가의 갭을 크게 한번 띄워줬고요. 그러면서 목표가 달성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제 SDN 같은 경우에도 이런 태양광 사업들을 또 주력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눌림 이후에 조금 단기적인 이런 시가가 띈 부분들을 좀 소화하고 나면 다시 한번 좀 추가 상승을 좀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2차 목표가는 3천 원을 일단 잡아놨기 때문에 한번 거기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태양광 모멘텀으로 움직이게 됐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또 큐브 엔터까지 지금 목표가 달성을 했는데 제가 이제 편입을 했던 엔터사들 지금 다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큐브 엔터도 조금 이제 늦게 큐브 엔터도 1차 목표가 달성을 좀 하게 됐는데 큐브 엔터 같은 이제 엔터사들이 전체적으로 최근에 좀 바닷건에서 슬슬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이 좀 있어요. 사실 최근에 코로나가 조금 확산되게 되면서 좀 약간 주춤거리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일부 좀 있었는데 워낙 지금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다 보니까 사실 그런 영향에는 크게 영향을 좀 받지는 않고 오히려 좀 무난한 상승 흐름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엔터사들이 보통 하반기에 이 공연들이 좀 상반기에 또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또 이런 실적에 대한 기대치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시점이고 더군다나 이제 성장주들이 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죠. 시장이 좀 FMC도 끝나고 이제 미국의 2분기 GDP까지 이제 발표가 됐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성장 섹터들의 흐름들이 잡히게 되면서 엔터사들은 더욱 강한 흐름들 좀 나타낼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큐브 엔터는 아직 많이 올라오지 않은 종목으로 좀 보고 있으니까요. 충분히 이 종목도 한 번 2차 목표가 1만 6,200원 정도까지 한 번 더 지켜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이 종목도 1차 달성했다라는 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목표가 달성한 종목 일단은 리뷰 도와드렸고요. 오늘 이제 새로운 종목 이제 좀 편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최근에도 이제 친환경 에너지 쪽 이런 순환매, 에너지 섹터들의 순환매를 좀 많이 강조드려왔던 상태인데 오늘도 좀 그 후발로서 또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종목을 하나 준비를 해봤고요. 결국에는 친환경 에너지 쪽에 대한 기대감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은 유럽 때문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에서 지금 들어오는 가스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게 LNG를 결국에는 수입을 좀 늘린다거나 다른 국가에서 아니면은 친환경 에너지, 원전이라든 이런 것들을 계속 확대할 수 밖에 없는 상태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편입할 종목 현재가는 잠시만요. 지금 현재가는 58,500원이고요. 종목명은 LS입니다. LS, 영어로 LS. 제가 이 종목을 예전에도 몇 번 편입을 해서 목표가 달성을 했었던 종목 중 하나인데 LS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로 해적 케이블 이쪽 모멘텀을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친환경 쪽에 대한 또 수혜를 같이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고 지금 태양강이나 풍력들까지 오늘 좀 강한 흐름들 이어지고 있는데 풍력이 움직이고 나면 해적 케이블 모멘텀들도 또 강해지기 때문에 LS를 우리가 또 같이 봐야 될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목도 최근 조종 이후에 좀 바닷건에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편입을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오늘 이 종목을 왜 편입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준비한 자료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종목은 LS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이 업체 사업부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이 업체는 LS그룹의 지주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주사의 여러 회사들이 있어요. LS전선, LS전선아시아, LS일렉트릭, 니코동제 이런 여러 가지 회사들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그런 지주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그룹 전체적으로 전력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다. 전선을 생산한다든지 아니면 전력 인프라를 만든다든지 이런 제품들을 주로 생산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전선과 관련된 그리고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에서 같이 수혜를 받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주사지만 메리트가 큰 업체라는 거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화면 볼게요. 다음은 LS의 가장 또 핵심적인 모멘텀이 뭐냐면 바로 이 해적 케이블이에요. 지금 LS전선도 있지만 LS전선은 우리가 직접 거래를 할 수가 없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LS전선의 모멘텀들이 주로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즘은 LS전선이 엄청나게 잘 나가고 있어요. LS전선이 해적 케이블을 좀 만들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 수요가 많이 확대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적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전 세계에서 케이블을 제조를 하고 또 시공까지 할 수 있는 업체가 전 세계에서 한 5곳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중 하나가 LS전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LS전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해적 케이블의 모멘텀들을 많이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해적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풍력을 설치하게 되면 땅 위에다가 짓는 게 아니라 바다 위에다 해상풍력을 좀 많이 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해적 케이블에 대한 수요가 점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 베트남이나 이런 지역에서도 해상풍력에 많이 투자를 좀 하게 되면서 LS전선이 그 수혜를 좀 많이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해적 케이블에 대한 모멘텀으로 신환경 쪽의 흐름이 있을 때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화면 볼게요. 다음은 어제 나왔던 소식 중 하나인데 LS그룹 관련돼가지고는 전력 인프라를 개발 협력 관련해서 어제 인도네시아랑 협력 소식이 좀 나오게 됐습니다. 지금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어제 방한을 하게 되면서 기업인들과 만나가지고 협력을 논의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이제 LS는 이제 국영 전력 공사랑 해가지고 앞으로 협력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밝혔고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앞으로 이런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투자 의견을 좀 많이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 또 워낙 전력 인프라를 많이 깔아야 되는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협력에 따른 성장성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화면 볼게요. 마지막은 LS가 이런 전선뿐만 아니라 최근 또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게 전기차 쪽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갑니다. 얼마 전에 LS EV 코리아라고 하는 공장을 새롭게 중공식을 좀 진행을 했었는데 전기차 쪽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부품을 생산하기도 하고요. 이 고압의 전선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전기차 향으로 또 판매를 좀 하게 되면서 이쪽 시장을 점점 키워갈 상황이기 때문에 전기차 부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 중 하나라는 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LS를 보면서 보통 예전에 사실 미국이 전력 인프라가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전력 효율도 많이 떨어지고 손실도 많은 그런 상태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에 공약을 내세울 때 전력 인프라를 개선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아직 집행이 안 되다가 드디어 이번에 관련한 내용들이 나오면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결국은 모멘텀이 물론 인도네시아 모멘텀도 있고 해상풍력 모멘텀도 있지만 뭔가 뚜렷한 모멘텀이 있으면 훨씬 더 잘 갈 테니까 그런 면에서 좀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점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이런 태양강이라든지 풍력 쪽이 또 움직이는 원인 중 하나가 또 미국에서 인프라법안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 협의가 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민주당의 의원인 조멘친 의원이 계속 BBB 법안에 대해서 엄청난 반대를 해왔던 상태인데 좀 규모를 축소하니까 일단은 동의하겠다라고 지금 내용이 밝힌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통과가 되면 미국 쪽에서도 풍력이라든지 태양강 쪽에 투자를 하는데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인프라 쪽에 친환경 쪽에 인프라에 대한 기대감들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LS 같은 경우도 이런 해적 케이블도 생산하면서 북미 쪽에도 수출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에도 큰 수혜를 좀 받을 수밖에 없는 회사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이제 가격 전략 설명드릴게요. 1차 목표가는 일단 제가 한번 6,200원으로 한번 조금 짧게 한번 잡아보도록 아 6만 2천원으로 한번 짧게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2차 목표가는 6만 8천원 보겠습니다. 그리고 선절가는 4만 6천 7백원 제시하도록 할게요.